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정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해서 주장했던 것이 전용 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의 서브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된 거죠. 국정원 감사의 요지는 얼마든지 외부에서 손쉽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관위의 전산장비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 만일 북한 해킹 같은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가 마비될 수 있는 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측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관위의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이유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데 이 조작을 완전히 밝혀낸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국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서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접근해 가지고 후보가 얻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 선관위가 해온 그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비교적 대부분 선거구에서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던 2016년 20대 총선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예를 들면 보시게 되면 2016년의 후보별 차이값 그리고 2022년의 후보별 차이값 이걸 비교해 보면 그러면 너무나 확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 관악구 값 비교적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조작 정도가 심했던 이 보시게 되면 이 붉은색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차이값이거든요. 사전뼈기 당일 2016년 총선에서는 샤누리당이나 더블당이나 차이값이 플러스 0.1% 마이너스 0.2%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았다는 이야기죠.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 민주당의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차이값이 플러스 10.8%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거는 2016년 선거 2020년도 4.15 총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정감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선거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모든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한 것은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를 동일한 조작방법을 써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그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국정원 선관위 감사결과를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다 어떻게 가능했냐.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근해가지고 서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관이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인터넷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국의 상하이에서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브에 이런 접근해가지고 그다음 북경에서 조작할 수 있고 미국의 와신돈 지시에서 이런 데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격 조작을 다 얼마든지 다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국정원 조사에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제야에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아주 더 상시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정상투표입니다. 2022년 총선 부정선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이 차익값을 비교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경우에는 차익값 크기는 물론이고 특정 후보는 모든 투표수에서 차익값이 플러스값이고 다른 후보는 모든 투표수의 차익값이 마이너스값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2016년 선거 결과하고 2020년 총선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제야의 케이스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원도 차익값입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투표는 차익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됩니다. 이게 2016년 강원도 여러분들 선거구의 선거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0의 3% 내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채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비슷했다는 거죠. 더블당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얼마나 접속이 가능했던 2020년도 4.15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별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5차 범위 0의 3을 넘어가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을 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결과인 거죠. 국미래통합당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서 선관위가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이 들통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절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없다. 우리 메인 컴퓨터나 서버에는 이렇게 이용해 왔는데 이 작업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인터넷을 얼마든지 뭡니까? 선관위의 메인 서버라든지 이런 데 접속이 가능하니까 이 작업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작업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책임을 선관위가 지어야 되는 거죠. 이 자료를 이런 아주 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야에 계시는 kc가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가 2020년도 4.15 총선에 무재합하게 실시가 됐습니다. 2016년 총선의 이름 경상남도는 3%를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3%대를 넘어가는 데가. 그 이야기는 채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간에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얼마나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얼마나 요란스럽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가 됐는지 국민의힘은 모두 다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왜 표를 빼앗겼습니까? 더불당은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뭐 경상남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보수의 아성인 대구광역시도 2020년 4.15 총선에 사전투표를 조작하더라도 대구에서는 더불당 여러분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데도 또 조작한 거 아니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야 전문가 여러분 만들어주신 제야에 계시는 K분이 얼마나 큽니까? 다 이런 마이너스 값입니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모든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다 표를 빼앗기고 더불당한 여러분들 모든 선거구에서 다 공짜표를 듬뿍 결혼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경남 서울 경기 충청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모두가 다 마이너스고 크기가 무진장 큽니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일관되게 뭐라고 주장했는가. 외부에서 절대로 우리는 인터넷 전용망을 쓰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감사는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국힘 선관위의 전산장비 일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여러분들 연기는 안 피웠는데 불을 안 때웠는데 연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총을 안 썼는데 여러분들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쓰러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총을 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부정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충청도 충남 대구 강력시 경상남도 강원도 대개 여러분 다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선관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속이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당선과 낙선의 영향력을 행사한 조직적인 범죄가 이렇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국정원 감사가 대충 덮는 쪽으로 가겠지만 사실 보면 나라 꼴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해도 그냥 수사 한 번 없이 가니까 사실 여러분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게 국가가 맞느냐고요. 이런 범죄집단을 여러분들 용인하고 국가가 맞습니까 이제는 뭐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문제를 그냥 너무 많이 보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해부한 노동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날개를 딴 듯이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돼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그야말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아주 여러분들 제대로 된 통사책입니다. 세계역사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라는 그런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문명의 전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어나가시게 되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정원이 어렵사리에게 성사시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문제에 대한 그런 감사결과가 일부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북한 해킹 같은 것은 일체 없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용망을 선관위 내부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쉽게 외부에서 얼마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바로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 선관위의 일관된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부분들이 이번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뻥 뚫린 겁니다. 1년 예산을 9천억이나 쓰러고 광고 예산비를 뭐죠 그렇게 많이 쓰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 관련 내부 시스템이 북한 혹은 선거 사기 세력 등 적대 세력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 선거 과정에 선관위 내부망과 장비가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에 뚫렸다는 정황은 현재로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든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되게 부정성가 없다고 외치는 그 바닥에는 전용 인터넷망을 쓰기 때문에 일체 외부에서 선관위 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정원의 보안조사 결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걸 가지고 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러면 얼마 안에 들어왔으면 뭡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든지 원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예산이 8725억을 쓰네요. 인력은 2961명이고. 여러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밖에서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득표수가 왜 그렇게 조작됐는지 그 이유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선관위는 절대 외부의 체력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서버라든지 이런 데 접속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렇게 이제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외부에서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득표수 조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화성에서 온 자료도 아니고 금성에서 온 자료도 아닙니다. 이게 2016년 총선과 2022년 총선에 울산광역시의 후보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2016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누리당이나 더블당이나 간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4년대 여름에 실시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은 울산 남구 나에서 마이너스 12.1% 울산 남구에서 마이너스 11.2% 동구에서 마이너스 6.9% 북구에서 마이너스 13% 울주구는 마이너스 11.1% 마이너스 12.5%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를 훔치지 않고서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표를 도독질하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더블당 한 게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블당은 울산 남구가 나의 플러스 12.5 남구 우리의 플러스 11.5 동구의 플러스 5.3 북구에서 11.6 미친 수치입니다. 울주구는 플러스 11.9 이 짓을 누가 했냐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감 작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제야에 계시는 k님 제야 전문가하고 또 다른 엑셀 작업에 아주 능하신 분이 전국을 다 분석해가 여러분들 다 보내준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울산광역시 자료만 딱 보게 되면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한 다음에 더블당 한 게 더해줬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오늘 국정원 감사에서 나온 것처럼 외부에서 얼마든지 인터넷망으로 접근 가능했으니까 ip하고 여러분들 패스워드 이런 것을 여러분 다 공개해 주게 되면 옆집에서 하더라도 다 접근해 가지고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선관위는 조작 안 했다고 하죠. 조작 안 했으면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오냐. 이게 화성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금성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달나라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토황성에서 내려왔습니까 울산광역시 선거 데이터가.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때 누구야 여러분들 선관위원장이었습니까 권순일이가 선관위원장이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조회주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마다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경험이 일곱 번이나 축적돼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뭐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강남값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강남값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2016년은 차익값이 마이너스 0.3 세뇌리당 더블당 플러스 0.4 아주 작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가 다 같았다는 거죠. 대단히 과학적인 대수의 법칙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예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3.5 더블당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9 보건 얼마나 표를 도덕질했으면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했지만 조회주하고 권순일하고 여러분들 수사한 번 안 받은 나라 된 겁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개판인 거죠. 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 해 가지고 내 개인한테 무슨 떡이 돌아옵니까 밥이 돌아옵니까. 그래도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개새끼도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소새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양심도 있고 사람이 이성이 교육을 받았으니 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다 해 가지고 이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국정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선관위 시스템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들락날락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 안에서 조작 안 했을 거고 문 다 열어주니까 바깥에 조작 다 했겠죠. 이건영이 함께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위원장 했던 사람. 양정치랑 함께 물어보면 자세히 알겠죠 누가 했는지. 조회주 않게 물어보면 다 알겠죠. 권순위를 모를 거고 조회주 않게 물어보면 누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건영이 함께 물어보면 뭡니까 이건영이 그러면 검찰에 불러가 이러면 뭐죠 증거자료 대고 누가 했냐 물어보면 다 나오겠죠. 이거 뭐 너무나 패배적인 그런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뭐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이런 것을 규명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광주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한 호남권은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이나 2022년 총선이나 차익값이 꽤 굉장히 작죠. 딱 하나 광주광역 서구어른 조작 안 갔네요. 그다음 이게 서구 값도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1.9 이렇게 나온 데는 이 자료 이름 다 돌리면 몇 퍼센트 조작값 사용했는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4.5 마이너스 3.1 플러스 3.2 마이너스 1.9 이런 데 나오면 이게 광산구을 민의원 민의원일 겁니다. 여기는 뭐 조작 안 했는 것 같네. 그래도 뭐 현작이 작지 않습니까 뭐 참 뭐 이런 방송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참 이 나라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 가지고 선거를 그냥 도독질을 그냥 밥 먹듯이 해도 여러분들 그냥 다 눈 감아주면 되겠습니까 울산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지게 도독질 됐는지 에이 나쁜 놈들 이러고도 다 집에 가면 아버지고 어머니일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다 노예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런 참 진실과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정성을 해보안 도둑놈 시리즈가 날개를 좀 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지난 지난주부터 양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귀한 책을 공병호 tv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이 좀 두텁습니다마는 정말 한번 일독할 만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선거관립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전산장비에 대한 그런 감찰 내용이 일부가 이제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권 자체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덮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발견한 게 있더라도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발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정원 감찰 내용 가운데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관위가 자신들이 무결하다 자신들이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농구로 사용된 것이 선거관립위원 에는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 외부의 어떤 사람이라도 인터넷 망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전산장비 일체에 접근한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100% 거짓말인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직접 득표수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의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공개해 가지고 외부에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여러분들 감찰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들 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이 이 문제를 잘 지적했네요. 선관위 서브가 외부 공격에 뻥 뚫려 있어 선거개포 결과 조작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록이 없어서 실제로 북한이나 중국의 핵경에 뚫렸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브의 보안망을 점검한 국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정거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을 던져서 막았지만 선관위는 관악에서 과천으로 서브를 옮김으로써 부정선거의 정거를 모두 인멸했습니다. 국정원 조사 결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관위의 서브라든 전산장비 일체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국정원이 지적한 겁니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결백을 옹호하기에 수없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인터넷망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민경욱 상임 대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도 프로그래머가 선관위의 서버에 접근해 선거결과를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은 말이 자신들은 인터넷 전문 왕 을 쓰기 때문에 외부 공격이 절대 죄로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득표소 조작이라는 것은 지금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외부에서 프로그래머가 선관위의 서버에 접근해 선거결과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내부 작업을 안 하더라도 내부 사람들이 이런 데 피를 여러분들 조작이라는 그런 피를 묻지 않더라도 아이디하고 패스화도 이런 관련된 자료를 문을 열어주게 되면 대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냥 외부에서 뭡니까 마음껏 조작을 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진실은 뭡니까 전용망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거짓말 이고 외부 인터넷에서도 저 얼마든지 여러분들 선관위 서브망에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해온 말입니다. 인터넷 전용망이란 것이 고속도로에 그어놓은 버스 전용상과 같은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수백 개 임시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게 뭐였죠 바로 중앙서버와 연동되는 인터넷망이었습니다. 연결도 아니고 연동이었습니다. 그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공사 내용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 기록과 증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선관위가 과천에 있는 서버를 옮기면서 인멸됐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보안증 결과 발표로 그동안의 중앙선관위 현명이 얼마나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지가 만천하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내부자의 여러분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외부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과가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이 김태우가 출마했던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의 김성현의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값이 플러스 5.8%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공짜로 받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김태우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5.8입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김태우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5.8%를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5.8%를 더해 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 동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 이 자료는 제야에 계시는 k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갖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몇 프로를 조작한 겁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강서구청장선 15%를 조작한 겁니다. 김태우와 함께 15%를 훔쳐가지고 7,225%를 훔쳐가지고 김승인한테 플러스 7,225%를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어디서 도덕질 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7,225%를 어디서 훔쳤는지 김태우 거소투표 에 43표를 훔치고 우편투표에서 2,095표를 훔치고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에 368표를 훔치고 등촌제1동 관내 사전투표 에 247표를 훔치고 등촌제2동 에 248표를 훔친 겁니다. 이런 도덕질들을 뭡니까. 인터넷 전용 망을 통해서 다 접근해서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나경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들 16년 20대 총선 조작을 안 했으니까 차이값이 채누이당 플러스 0.3 더블당 마이너스 0.2 거의 무시할 만한 거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 투표 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조작 안 한 선거입니다. 2016년. 2020년도 여러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플러스 13.7% 차이값이 나경원 마이너스 12.8% 어마어마하게 훔친 겁니다. 이 작업들이 다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선관위는 여러분들 서버에 문을 열어주고 바깥에서 온 지랄을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다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조작을 해놓으니까 2016년은 거의 차이값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국정은 여러분들 다 덮겠지만 여권 자체가 지금 다 덮는 분위기니까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 가 무너지는데 뭐가 여러분들 제대로 돌아간 게 있겠습니까. 이번에 국정은 여러분들 감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앙선거 관련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이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다 거짓말 한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에 살아야 되니까 참 좀 답답한 거죠. 요구로 하면 참 뭐 같은 세상이 된 거죠. 어떻든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 지네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중앙선거 관련 서버에 접속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마음껏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것이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의로움이 성리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내는 거죠. 가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들 떨리는 사람들은 도덕노만들이죠. 저는 하나도 안 떨립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과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올바름과 반듯함 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이 주도 범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국정원 여러분들 선관이 감사에 따르면 제2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지적했듯이 30년 정도 대기업이 여러분들 근무한 전산 경험을 미뤄보면 이런 득표수 조작은 내부 직원들이 안 했을 겁니다. 내부 직원들은 문을 열어주고 외부에서 마음껏 했을 겁니다. 그게 맞은 거죠.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원격 제어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악함이 밝혀질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참 이 귀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 힘을 다하시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성을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비참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 활동에 여러분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 전부터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 를 다룬 한 천쪽 분량의 묵직한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참 보기 더문 진실된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국내에 거의 모든 신문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한 연구기관이 실시한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의 한반도 개입 참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0% 넘는 분들이 미국인들 가운데서 50% 넘는 사람들이 미군의 직접 참전을 반대한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신문들을 보니까 대개 이제 어제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루고 그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오늘은 대부분 사슬에서 다뤘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사슬을 보니까 변화된 그런 시대환경 같은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반영한 주장들이 좀 더물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참전이 가능할 것인가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군이 당연히 참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론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1950년 당시에 트루만 행정부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동아일보가 미국 국민 절반 북한 침궁시 미군의 한국 방어 반대 미 고립주의 심화 이런 주제를 다루고 대개 이제 시계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미국인의 그런 한반도 유사시의 참전에 대한 그런 찬성 비율이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네요. 2016년은 62%였고 2023년도에는 이제 50%를 차지하는데 오늘 이 문제를 비교적 비중 있게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고 사슬에서 중앙일보가 다뤘네요. 미국인 50%만 북한 침공시 한국 방어 대미 외교 다각화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대개 이제 우리가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생긴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겼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사시의 미군 참전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1950년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하고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바뀐 거죠. 그런 부분들을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은 크게 염두에 안 둘 거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이 잘 지켜줬기 때문에 당연히 참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어제 그런 기사를 다룬 중앙일보 사슬도 대개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미국의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미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벌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론이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의회 싱크탱크 등의 진안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국 방어가 미국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그런 여론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슬에 나왔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내용은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가 미국인 3242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한국 침공 시에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 것이 찬성한다. 50% 이렇게 비중이 나왔는데 이게 대개 표본 수가 3242명이게 되면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여론조사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거죠.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라는 것은 그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잇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국내 모든 언론들이 이제 비중 있게 다루는데 여기도 잘 지적했네요. 미국은 국민 여론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싱크탱크, 집단, 언론을 상대로 외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이제 무기는 지원하지만 일체의 인적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하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려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내적으로 좀 단결이 되고 통합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국가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자신들이 귀하게 얘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 국가인 러시아와 맞서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 나설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야 또 위로나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국가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 국가를 지키거나 보위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온갖 종류의 사기나 조작이나 술수가 이렇게 난무하고 국민들을 꼭 뭐죠? 그냥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거기는 어김없이 선거 부정 문제도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이게 뭐 나라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반도에 유사시의 미군 참전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950년대에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 정부도 여론전을 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도 아주 여론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환경이었지만 결국은 여론에서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많이 까발비면서 결국은 미군인들의 여론 자체가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 자체가 일어날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도저히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50년대하고 지금이 아주 다른 것은 지금은 sns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트라든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태가 중계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중계가 되는 상태에서 자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미국인들이 용인하겠냐 허용하겠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주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만이 침공됐을 때는 미군이 참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상군 같은 걸 투입해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 피를 흘리는 일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국익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같으면 그렇게 지상군을 투입하겠지만 이게 지상군 투입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런 sns와 같은 그런 준언론의 기능이 너무나 여러분들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전후 맥락 없이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더라도 거기서 예를 들면 접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입거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전 세계 미국인뿐만 아니고 송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유사실을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습니까 1953년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한국인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 환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부분은 별로 계산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요 오늘 이제 사슬을 보더라도 여론전을 강화해야 된다 싱크탱크나 의회나 언론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있지만 그렇게 보통 일반 개인이 전쟁을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미군 참전이 과연 쉽겠느냐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과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언론 환경 하에서 미국의 행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분발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파편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본인 생명을 내놓고 국가를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내심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도 오늘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3주 전부터 제가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 대한 소개 말을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아주 어렵습니다 한국 국사도 여러분 통사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국인의 손으로 이렇게 세계 역사를 통사로 쓰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께서 아주 귀하고 괜찮은 책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이제 내리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일생에 걸려있는 그런 진로선택이나 직업선택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렇게 신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원이라든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는 것이 서울대뿐만 아니고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4대 과기원 이탈자 작년 43% 급증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대와 약대를 가리고 제수를 한다 아마 이 특성화대학 6곳은 그런 과기원이 포함이 될 겁니다 국가가 특별하게 등록금 같은 지원을 하는 특성화대학 6곳 4년간 1024명이 떠나다 의대 열풍 가속에 이탈이 더욱 늘어나다 학비를 지원하고 병력특계도 효과가 없고 이공계 초 개선 없이는 1년 난 가정하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마지막에는 기자들이 기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구독자들도 시청자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스테레오 타입의 천편인률적인 그런 이공계의 처우를 개선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기원의 한 교수님 말씀이 점점 많은 학생이 이공계는 연봉이나 직업 안정성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 대신에 노후와 연봉이 보장되는 의과대학에 가려고 반수나 제수를 합니다 한 과학기술은 교수가 기자와 통화해서 이야기했다 최근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학교를 관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체감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아주 진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공대를 포기하고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 가지고 제수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이유가 결국은 이공대를 가 가지고는 직업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장례성이나 멜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개인은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살길과 관련해서는 정확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기현 이야기뿐만 아니고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신입생도 의대 가자 올해 418명이 휴학하고 차퇴생도 3년 사이에 2.5배로 급증했다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418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저는 이 추세가 멈추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서울대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9년부터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대 열풍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자퇴와 휴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학생도 중요하겠지만 학부형들이 그렇게 아마 권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학부형들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의과대학이나 약대나 이런 데를 졸업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40대 50대 60대를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얼마든지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이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공계를 선택해 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렇게 해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대조를 보면서 아마 자식들에게 20년 30년 앞을 보고 의대로 갈 것을 아마 권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시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20 30년 그런 엔지니어로 활동하더라도 그 대기업을 나오게 되면 전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좁은 거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영어권 국가 같으면 좀 훨씬 더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 가지고 날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기업에 엔지니어로 출발하게 되면 창업이나 통해 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60대 이후가 아주 깝깝한 거죠 정말 깝깝한 거죠 연금에 의존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부모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꼭 같은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 가운데 의과대학을 갔던 사람들은 훨씬 더 있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공계를 가야 된다 이런 호소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개인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됐기 때문에 비교적 좀 나았지만 지금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그런 상황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내수는 많이 쪼그라들어 있을 것이고 그럼 기업들 성장도 거의 정체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는 자식의 앞날을 부모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대 열풍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이제 잘 알려진 그래프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휴먼 캡탈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금이나 본인이 축적해놓은 그런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예를 들면 금융시장이 좀 발전되어 있고 젊은 날에 좀 괜찮은 그런 연봉을 받을 수가 있으면 이런 투자나 이런 걸 해놓으면 이런 금융소득이 점점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적 자산으로부터 오는 그런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금융소득이 뒤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한 개인이 누리는 총부의 수준이라는 것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간에 조직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명확한 것은 이 그래프거든요 아무리 뭐 본인 똑똑하고 날렸더라도 25세 30대 35세 4세로 가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본인 휴먼 캡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점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뭐 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 살아보지 않더라도 그 다음 뭐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휴먼 캡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금융투자 같은 걸 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 자체도 안 되게 되면 이제 많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 휴먼 캡탈을 가장 여러분도 오랫동안 끌어갈 수 있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의과대학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과대학 열풍 이런 그래프는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웹을 검색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대 열풍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좀 고민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서는 그래서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제 내수시장 자체가 정체가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제 계속 그렇게 뭐 이렇게 성장 고성장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